안녕하세요 이수빈입니다 EBS 교육방송 한번 따라해봤어요 이거 지난 가을에 제가 직접 촬영했던 코스모스 영상이에요 교양방송 느낌 나게 하려고 했는데 약간 노래방 화면 같네요 그동안의 내용들을 정말 간략하게 오랫동안 기다려왔어 내가 자 그럼 이제 우리 그동안의 내용들을 정말 간략하게 핵심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우리 인류사에서 평가자로 된 탄생의 가치가 회복되고 질서가 보여준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죽음에 대한 스트레스에 압도되지 않고 몇적 균형을 잘 유지해낼 수 있는 독립적이고 건강한 성인으로 걸림돌 없이 성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실을 시스템화 시키기 위해서는 헌법이라는 공식적인 개념이 필요해요 그린 헌법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왜 꽃에 비유하냐면요 헌법은 삼라만상이 본질이기 때문에 새것이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만약 이것이 어떤 새로움의 성질이 있다면 그것은 봄날에 다시 피어나는 꼬니카 같은 새로움이지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제 쉽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린 헌법 그린 헌법 哈囉 그린 헌법 immense choices 예의 1 2 1 2 2